비 내린 뒤 위천을 소개합니다. 오늘 6월 1일 지금 활동하고 있는 특파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곳곳에 있어요. 낮에도 올라온다. 한 마리다. 두 마리다. 세 마리다. 막 네. 영상이 옵니다. 요거 30차 한수 아 좀 이따가 5분 이따 이거 뭐야 이거 샀잖아. 막 39 한수 미쳤나 봐요. 군인 위천이 미쳤습니다. 군인 위천 현재 진행 중인 붕어들이 움직임이 좋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. 빨리빨리 서두르러서 웬만한 자리 수중장 가면 대박칩니다.